최고의 플레임 이거 방금전 국인가? 어우 좋아 좋아 잘해봅시다 맥크리 빡겐 갑니다 일단 화물 쭉 밀어 이거 2층이네 이거 주유소네 주유소 자리가 있어요 2층에 데크리드 있어요 겐지 다운 겐지 컬 미쳤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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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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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타 겐지 타 겐지 타 겐지 타 다운 겐지 타 다운 자 가이크 마이크 겐지 타 Run 겐지 타격 화물이 목적지로 가고싶어 아 룩 속에 까비 저기 다리야 다리 앞에 반 맥크리 떨어졌어요 맥크리 컷 겐지 다운 차리아 다운 로드 다운 헤드 세대 맞았어 피 빠지는거 봤어 금방 궁 있어요 와 풀피해서 50까지 빠지네 어 나이스 룩 룩 룩 룩 룩 로드 룩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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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퓌 아 자리아 실드 주면 안되지 맥크리 개피 아 자리아가 실드를 주네 로드 로드 할만했.. 할만했는데.. 딸만했는데.. 아나! 수컷! 로드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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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나 아나! 괜찮다! 루시우 루시우! 아 나이스! 로드웅을! 로드웅을! 어.. 괜찮죠? 2층에서 막죠 2층에서! 딥 앞에 트릭스 있으니까.. 로드웅을!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2층에서 한 번에 막고 그냥 끝내버려! 알겠습니다! 나 어디 가고 있어.. 워.. 원래 말하는.. 말 안하면.. 잘할 수 밖에 없는게.. 말하는.. 상대 로드한테 끌려도.. 그.. 집중력을.. 게임에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 안하고 게임하면.. 대부분 좋아지는거 맞죠.. 딴 쪽에..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대신 말하는거에 대한 장점은.. 오더라든지.. 브리핑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니까.. 사수님 빼요! 사수님 빼요! 컨트롤에 올이라는거죠.. 말.. 버리는거는.. 이깁시다.. 한 번에 막줄.. 로드님.. 저기 2층 보신게 나올거에요 아마.. 저기 2층 보신게 나올거에요 아마.. 로드님.. 저기 2층 보신게 나올거에요 아마.. 대박.. 그런가봐요.. 지금 리쿠 들어갔어.. 2층 리쿠.. 2층 겐지도 들어왔어요.. 오.. 오케 나이스.. 아.. 반사했네.. 로드 그랩 조심.. 어이구.. 아이고.. 리퍼 들어왔어 2층에.. 아아.. 겐지가 다 쓸고 다니네.. 아이고.. 겐지가 다 쓸고 다니네.. 아.. 겐지를 내가 성강맞춰서 주워줬어야 되는데.. 버리죠 버리죠.. 저 2층 먹어 2층.. 리스모 맡겼어요.. 2층 먹어 2층.. 이거 로드한테 잘리면 안돼요.. 뭐야 왜 안 올라가져.. 로드님.. 도둑님.. 너무 자주 잘리시던데.. 겐지 왼쪽으로 올라왔어요.. 아이고.. 비트 때문에.. 비트 쉴드 때문에.. 안 죽었어.. 겐지한테 너무 휘둘린다.. 아.. 아직 갈 일이 남았어.. 아.. 12시에서 1시.. 왜 이렇게.. 안 막히지 이거? 딜이 좀 허다져요.. 저 이제.. 이거 자리가 공차서 한번 망아야 될 것 같은데.. 미안.. 에잉.. 너무 빨리.. 아.. 아.. 여기에서 5분 막죠.. 맥크리 우측.. 엔.. 나도 안겨야지.. 벤진.. 헨.. 별 없어요.. 위쪽인 것 같은데.. 아이씨 리퍼는 끝까지 쫓아 아이씨 리퍼 따라하고 신기하네 아 로드 피우 아이고 동생 게임 가야 되는데 아 우리 너무 빨리 준 거 같은데 더 빨리 준 거 같은데 이게 리프 하나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극이 모자라서 수비네요 승자 결정전 아 제발 이거 80인데 잘 해야 돼요 이거 아까처럼 놀리면 큰일나서 트윌러를 할까 아니다 원일러 합시다 아 겐지한테 다 털리네 이러면 안 되는데 겐지한테 다 털리면 안 되는데 땡 로드님 여기 무조건 2층만 가주세요 네 리퍼니랑 같이 리퍼니랑 같이 저희 넷은 이렇게 2층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수비 엄청 별로예요 로드님 맞으면 리퍼니님이 도와주고 진짜 맞기 힘든 대중 하나 충분히 맞거든요 여기 수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 전파 에이 아 초반에 빨리 먹고 저희가 궁 먼저 생기면 이거 거의 맞기 쉬워서 아유 장그레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절대 끌리면 안돼요 사련님 백 백 목숨 걸고 한번 해봅시다 상대도 자리야 겐지 맥크리 개피 맥크리 따온 로드호그 왼쪽으로 갔어요 겐지 개피 겐지 반피 아 로드호그 또 잘렸는데 겐지 뒤로 겐지 로드 개피 겐지 개피 겐지 다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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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로드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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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찼어요 오케이 오케오케오케좋았어 오케오케오케좋았어 오오케 나이스 좋았어 저 자리야 따야돼 자리야 따야돼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어 자리야 못따면 안돼 나중에 한방 공 들어올 수 있어서 자리야 공 조심하세요 자리야 피 아아 이미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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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어요 10초 집중 집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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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리퍼 다운 자리야 자리야 나이스 수고해요 아 나이스 아 고맙습니다 켄지 궁 쓰는거 끊었다 아 이거 방금전 궁인거?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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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